민주당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180석의 무게를 결국에는 1년 만에 느낀 것이 아니냐 국민들은 항상 옳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부끄럽고 죄송한 것은 저희들에 대한 기대를 저희들이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그 혼내주신 데 대해서 거듭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역량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 채워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의 태도, 이른바 180석이라는 게 오히려 무한의 책임으로 느낀 게 아니라 그것이 마치 저희들이 무언가 새로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처럼 비친 이른바 오만하다는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 그 부분들이 제일 아프고 또 달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좋은 후보자들이 매를 대신 맞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지금 우리 당내 원내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바로 국민들께서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메꿔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답답해하시는 것은 이렇게 방역뿐만 아니라 결국 경제를 살리고 결국 가장 답답한 국민들의 정말 마지막까지 힘들어하는 이 삶 이걸 어떻게든 간에 낫게 하려고 하는 그런 데 온 힘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2030 세대의 변심 혹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대 남성들의 화남,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이 그 2030 세대가 갖고 있는 이미 저만 해도 우리 세대 자체가 이미 기득권이 돼버렸잖아요. 저희들은 좀 노력하면 우리 자식들 학교 보내고 사회적인 걸 갖고 또 집 한 채 시간 어디든 마련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세대 전체가 일종의 기득권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심지어 뭐 또 정년 연장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리고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스펙 잘 쌓았지만 사회에 나와서 일할 기회를 못 찾는 저 젊은이들의 좌절에 대해서 저희들은 너무 좀 피상적으로 알았던 게 아닌가 또 그 과정에서 돌아선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에 그 정말 못까지 차 있는 그 분노와 불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마치 저희들이 뭔가 대단한 진리라도 가진 것처럼 가르치려 들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결국에는 1년의 싸움이다. 이제 1년 후에 대선이 있고 정권 연장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공수가 바뀐 셈이에요. 몇 년간 이어왔던 이 공세를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이 수비 역전 대상을 더 적극적인 공격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민주장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 과거 우리 정치사를 보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혼란스럽고 누구의 책임이냐 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요 몇 년 사이에 사실은 조금 그런 모습들이 없어서 그렇지 이른바 팬덤이라고 말하자면 지지자들 간에 그런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오히려 당 내에서는 그런 정치인들끼리 그런 논쟁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내놓는 마침 국민들 앞에 내놓는 무언가가 그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 없이 무능했다. 젊은이들한테 대해서는 어떤 일자리라든가 또 어떤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는 아픔을 감내하고라도 혹은 또 부동산과 최근에 여러 가지 투기 문제에 관해서는 과거에 잘못된 적폐를 이렇게 하나하나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끊어낼 수 있는 방법, 제도화해서 개선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련해야죠. 지금 저희들한테 아마 주어진 시간은 정말 국민들이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줄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더 박차를 가해서 더 박차를 가해서 더 박차를 가해서